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믹스커피 야 굿샷 대박이다 1년만에 치는데 이게 말이 돼? 실화에요 실화? 1년만에 치고 가야해 굿샷 굿샷 근육 때문에 간거에요 저거 근육임으로 밀어붙인거에요 2차 간격 1년은 1년 전 1년 전 2년 전 1년 전 1년 전 3년 전 3년 전 2년 전 이렇게 치면서 진행도 빠르니깐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럼 저는 공룡을 치고 진행도 드릴게요 아니 근데 버디를 했으니까 나 옛날에 캐디님한테 배웠거든요 방송 찍을 때는 티를 멋있게 꾸는 거 저 옷을 찍고 진하게 공룡이가 여기 보면 택시 향해 야아 샷 아유 근데 무슨 내 감수 아유 형님 이렇게 하는 거로 맞죠 운동 이렇게 제가 한 게 아니죠 샷 어이 뭐 이게 막 막 농담하시면서 그렇게 잘 써 괜찮아 굿샷 아 아 아 아 아 김현이 보니까는 연습장보다 더 힘 빼고 치는데요 지금 아 사람은 아 이제 밴드 선생님이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제가요 제가 뭘 모르겠어요 아 유머로 솔직히 시끄럽다 이런 거 이러고 찐 거 아니에요 공연이 스윙이 프로같애 아니 어딜에서 딱 하고 있는 모습부터가 프로같애 자 이제 이러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이걸 극복해내느냐 아니 방금 티 뽑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와 예수해지 예수해지 프로같애 프로 아직 어설프다 야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해볼까요? 제가 보니깐 김현님이 여자한테 사회생활을 잘 못해 서툴러 와이프 생각이라 하하하하 자꾸 머리 왜 와이프 생각 아 진짜 못 봤어 아 이거 비행기 소리 때문에 그래 내려왔어 비행기 때문에 그래 비행기 아 저도 미래의 와이프가 생각이 나요 케디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미래의 부인이 생각이 나네 베트남 20대 미녀가 지금 작업 들어왔어요 하하하하하하하 한국에선 안되더라구요 한국에선 안되더라구요 안되더라구요 저요? 눈이 저기 뒤꿈치에 달려있는 한국 어디갔어요? 저기 한가운데 기분나쁘게 멀리 가있는거 어디갔어요? 우와 근데 한 입에 켰구나 어 화난 등 성난 등 등근육법 날개 나오려고 강세근육 오 아 옛날에 내 등도 잘 옛날에 내 등도 잘 굿샷 야 이거 딱 이 경계에 있는건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아 그거 저기요 그저기 시작했는데 그러시면 돼요 배 놓고 치시면 돼요 여기 빠지면은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미쳤어요 자 우와 어떻게 되셨다 오 아유 이따 나는 몇번을 치죠? 8번이요 8번이 저렇게 나가? 왜 너무 짧아서요? 아니 뭐 이러면 뭐 그분이 나가? 8번이 130? 140? 이런거 봐야죠 아니 뭐 두달지에는 아 그러네 이럴거면서 여기 더러워졌어요 아 괜찮네 버디는 언제 할거에요? 버디는 다음 라운드 때 쉽게 날린다 부샤 됐어? 아 아 아 나이스 우와 좋다 좋아 대박 야 진짜 멋있게 치신라 나의 골프할 생각 공부 제가 은혜역 아닌거 쓸 수도 있겠다 그죠? 무슨 말이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4명이요 당황하셨어요? 그죠? 아 진짜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격부한거 되게 채운거 같아요 아 그리고 되게 편하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원래 좀 날씨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 너무 재밌는거 같아요 그죠 다르죠? 골프가 재밌는거구나 아 아 아 아 기분 나쁘다 못치겠다 형 이번거 형 이번거 베스트다 베스트야 진짜 잘 치셨는데 우와 너무 갔을거야 너무 너무 커요 안 빠졌을거야 아 저 이거 원혼해도 돼요? 아 네 고객님 원혼하면 저 캐릭터 안 받을게요 아 아 아 아 그냥 뒤를 거는거에요 무시하는게 나세요 고객님 원혼 못하면 대신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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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도 홀아웃하겠습니다 아 아 현명한 천천히 무시 무시 아 어쩜 왜 나랑올때만 이렇게 쳐 빨리 극복 좀 해요 오우 굿샷 아니 근데 두 번 치고는 진짜 등근육을 보면은 300m 원혼 할거 같아요 등근육 보면 오우 그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골프? 두달 반 골프 배우지 두달 반? 네 근데 버디 했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 사람이 별른데? 어 진짜 어 이 포즈 괜찮네요 두 다리 딱 모아서 꽂으시는거 네 일반 승리야? 진짜 그러니까요 한두 번 잘 맞을 순 있는데 규칙적으로 계속 잘 맞게 치죠 근데 그건 뭐 두 번째 나와가지고 할 말입니까? 그게 지금 하여튼 뭐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변대표님과 황프로님 아 너무 재밌습니다 버디 했으니까 재밌는거죠 아 그니까 이거 제 인생에 이거 야루 없는 더디잖아요 그런 말은 제가 잘 몰라요 올바른 용어를 써주세요 아 그쵸 원혼에 원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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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까지 하시고 그렇죠 니어 한 30cm 됐었나요 뭐래요 와 저기 있는 폭포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네 자 나 여기 되게 좋아 굿샷 야 아 그거 제가 컨트롤이 쉽지 않아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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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간 거 같아요 어휴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근데 피해시 자체가 어려운 것까지 있어가지고 어제 싸웠나봐요 오 이거 쎄 오 이거 쎄 아휴 멀리 가 F12 아니 저 회원님 저 공휘원님한테 좀 배우세요 어프로치 어프로치 배워야겠다 이거 아 운동신경이 없어서 못따라한거군요 에이 근육만 좋아 아니 오늘 드라이버만 그렇게 잘해서 감사합니다 엄청 잘하는거에요 진짜 두번짼데 두달 반 됐고 아니 벌써 감을 잡고싶지마 버디 했었는데 막 보기하고 더블하니까 짜증나는거죠 아 몇미터라고 그랬죠? 136총 이거 진상인데 물어보고 또 아 성격이 진짜 최고이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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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유쏘 이렇게 muerte 도대체 아우 저기 상당히 이쁘다 엄청 이쁘게 걸렸어 저기 있는 이쁜 게 옆면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 가세요? 여기 제일 짧게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죠 아 제일 짧은 거? 예 굿샷 아 나이스 야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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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주샷 딱 열렸다 주샷 야 길 따라 잘 쳤다 야 감사합니다 변 프로님 나이스 그럼 뭐요 뭐 아이언만 억구같이 막 이런데서 막 올라가지 못해 이게 짐벌인데 왜 얜 대각선으로 보이시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굿샷 이거 250m짜리다 인간미 없다 굿샷 이거 값도 어떻게 잡아요? 진짜 이쁘게 살로운다 사랑해 아이 죄송합니다 주샷 예 기네 보셨죠? 이렇게 지금 길어요 오늘 저분은 여기에 힘을 쓰러 오시는 거 거기 가 계세요 거기 가서 계세요 우리 자리에 아 대박 감사합니다 형님 저 프로님도 한 번만 들릴게요 감사합니다 연습하세요 고객님 거기서 오지 마세요 여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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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3에서 쓰리온을 못하네 괜찮아요 빙피를 오고시키신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볼 아무도 안 보네 볼 나 이거 왜 도지 아야야야야 아 아 아 왼쪽 손이에요 아 네 발 안 맞네 이 손 그리 왼쪽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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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좋아요 가 와 나이스 굿었다 굿었다 이거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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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막판이 좋아야돼 뭐든지 막판이 좋아야돼 흫흫흫흫흫 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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